기집애야 나한테 솔직해져도 돼 힘드면 힘들다고 말을 해 지금 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는 게 지금 더 보기 무서워 내가 더 힘들어 힘들 일도 많다 진짜 귀찮아? 응 아주 망해가는 술집에다가 불을 찌르네 이럴 거면 왜 낙지를 시켜 낙지를 구겼어! 영어! 브레이크어! 나 취했네 솔직히 말하면 똑같아요 쟤들은 옛날에도 피곤했고 지금도 피곤해요 아주 주변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만들어야죠 너 진짜 채용이 실수라고 할까봐 그러고 있는 거야? 너 설마 아직 연수야 너 지금 수사물 아니고 멜로야 너 지금 범인 잡는 거 아니고 짝사랑하는 거라고 상대방 생각이 궁금한 걸 내 마음과 같길 바라는 걸 그걸 바로 우린 짝사랑이라고 부른단다 어쨌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이만큼 돌아왔으면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직진 좀 하자 좀 끊어 연애? 뭐 그거 별거 없어 그냥 남녀가 눈 맞으면 만나고 그리고 뭐 입 맞고 그리고 눈 마주쳐 사랑해 견딱